현재 스코어 알려줄게. 성함수가 1등 다니고 있어. 1등, 1등. 우승하자, 우승하자. 성균이 거 영상 안 만들어줄 거야. 우리 영상 안 만들어줄 거야. 자, 까르펫 EM. 죽은 시인이나 4회. 하나, 둘, 셋. 땡! 죽은 시인이 4회. 오늘도 슈아치젠네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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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. 내가 대하수입니다. 맞아. 로비 윌리엄스, 하나. 죽은 시인의 사회. 정답. 왜 자꾸 듣고서 되는구나. 아니 성태가 다 아닌데 뭔가 한 글자씩 자꾸 틀려가지고. 까르펫 EM. 까르펫 EM. 현재를 즐기자고 이런 거. 그렇지,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로비 윌리엄스. 서양 영화 너무 어려워요. 서양 영화 다 줘. 오케이, 다시 한국 영화로 한번 가볼게. 자,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. 황정민! 하나, 둘, 셋! 국제 시작 다! 국제 시작 다! 너무 늦었어. 시간이 너무 늦어. 다른 거 같아. 애매했어. 너무 늦었어. 시간이 너무 늦었어. 다른 거 같아. 애매했어. 야, 수많자! 그게 그래 빨리 할 일이야? 아, 주워먹는 거 있어. 수많자, 진짜. 형, 진짜 비겁하다! 나를 떠나서 이 형. 지금 얼굴 굉장히... 어? 지금 시무룩해져 있잖아. 형 때문에 시무룩한 거야. 아, 진짜. 야, 이런 거라도 맞춰야지. 국제 시작! 나 이거 알았어. 다음 명대사. 뭐... 곡성! 하나, 둘, 셋! 돼지! 자, 다들 대사는 알 거야. 무엇이 중언디! 무엇이 중언디! 뭐 자꾸 죽어서 계속... 하이튼! 복성! 김호하니! 정답! 아이고, 생각났다. 생각났어. 아이고, 생각났어요. 아이고, 생각났어요. 명대살란 게 우리 파밍이야. 아이고. 대사야, 힘드네. 멋있죠. 마지막 문제 맞춰서 좋다. 뭐? 아, 이거 천 점짜리. 아,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거야? 천 점짜리야. 천 점짜리. 이러면 천 점짜리지.